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 초중근 묘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모양은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. 폐 없이 깔끔하게 잡는 방법.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폐를 조심해야 됩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폐라는 것은 지금 이 모양의 급소가 여기 같아 보이죠? 이게 바로 폐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백은 잡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치는 수는 살죠? 여기 치중해야 되는데 뻗으면 안됩니다. 그래서 백은 백이 이렇게 났을 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. 그럼 이게 따는게 선수라 여기 치중했을 때 이렇게 폐가 됩니다. 아 이게 폐가 돼서 실패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폐 없이 잡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요. 아 이거는 그냥 살죠? 이렇게 단수 치고 이것도 안됩니다. 이쪽에 따면은 이렇게 기어나가는 수가 폐 없이 깔끔하게 잡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이거 안 딸 수가 없죠? 이때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. 이것도 살아요. 네 살았죠?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를 먹여치게 합니다. 이얼 수가 없죠? 따면은 이렇게 나서 죽었죠? 깔끔하게 잡혔습니다. 잡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키워나가는 수가 이 백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. 딸 때 이때도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실전 초중급 묘수를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